자 반갑습니다 정병호 선생님입니다 7월 교육청 모의고사 선택과목 기하 해설강의 시작하도록 하겠구요 26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은 이제 타원 문제 인데요 타원이 있습니다 자 여기 그 초점이 빅살렸네 초점이 여기 그 f가 루트 7,0이고 이렇게 돼 있고 f가 마이너스 루트 7,0이에요 자 이것을 초점으로 하고 장축길이가 8 자 그래서 여기 4 여기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타원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여기 f 다시 요거를 요거 하고 f 다시 f 있죠 이 길이하고 길이가 갖게 되는 어떤 점 fp 자 요기를 이렇게 잡았어요 f 다시 p 를 잡았어요 그래서 f 다시 f 이거 하고 지금 f 다시 p 자 이렇게 되는 자 p 점을 잡아 놓고는 여기를 이렇게 돼 있을 때 얘의 수직 이등문선을 그려봐라 자 이것이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 만나는 점이 q 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마지막에 구하라는 게 여기에 fq 이거의 길이를 구하시오 요거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 우선 뭐 조건들 그냥 쭉 한번 찾아보면요 요렇게 되겠죠 자 여기 길이가 지금 e 루트 7 이구요 e 루트 7 자 이렇게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여기 그 뭐가 지금 나와있냐면 장축길이가 8 뭐 요렇게 지금 되있구요 아 그 다음에 여기 fp 가 e 루트 3 이라고 되있어요 여기 그 fp 있죠 얘가 e 루트 3이야 그러면 여기 절반이니까 e 루트 3이야 그럼 이거의 비율이 요기 요기 요거의 비율이 있잖아 어 자 이거의 비율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얘 p 타오라성이 얘 제곱에서 얘 제곱 빼봐요 그러면 25니까 여기가 5야 5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 p 타오라성이 있으면 요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5임을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쓰는 거냐면 타원의 정의 쓰는 거지 타원의 정의 내가 지금 구해야 되는게 요기야 요기를 k 이렇게 놉니다 자 근데 장축길이가 8 이라고 되어있잖아요 여기 여기 더한게 8이잖아 그러면 요기 길이가 얼마가 되겠어 요게 3 마이너스 k 가 되겠지 어 여기가 8 마이너스 k 가 되어야 되니까 자 근데 여기가 직각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 쓰는 문제 p 타오라성이 써라 이거지 그래서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 이거 제곱이다 자 그래서 3 마이너스 k 이거의 제곱 더하기에 루트 3의 제곱 3 자 이것이 k 제곱 자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요기 9에다가 3 더해주면 12 마이너스 자 6k 자 이거에 더하기 k 제곱은 k 제곱 돼서 0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k 값은 2 자 요렇게 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평이한 문제인데 그래도 어 아주 너무 간단하지만은 않은 저 그런 문제죠 자 26번 여기까지 하겠구요 자 27번은 넘어가겠습니다 27번 너무 쉬워 28번 자 28번은 이제 포물선 문제에요 자 여기 y 제곱은 4px 4x 자 요렇게 있어요 자 좌표 평면에서 포물선 이거의 초점 f 자 이 f를 지나고 x축과 수직인 직선 l1 자 그래서 얘를 지나면서 여기에 수직인 직선 l1이 있습니다 자 요렇게 있구요 자 이것이 포물선과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을 ab 자 요기 a 그 다음에 요기가 b 자 요렇게 되죠 자 그래서 기울기가 m 인 직선 l2 자 그래서 기울기가 m 인 직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l2 자 이것이 포물선과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을 각각 cd 자 요기가 c 그 다음에 요기가 d 자 요렇게 있죠 자 이랬을 때 삼각형 fca의 넓이 자 fca 자 요 넓이 요 넓이가 삼각형 fdb의 넓이 fdb의 넓이 이 넓이의 5배다 자 이렇게 되있어요 이게 우선 제일 처음에는 포물선의 대칭성 포물선이 x축에 대해서 대칭적이잖아 그럼 뭐냐면 요게 af의 길이랑 bf의 길이가 똑같지 음 자 이렇게 똑같기 때문에 여기 넓이하고 여기 넓이의 비율이 결국 뭐랑 똑같냐면 높이의 비율이랑 똑같죠 자 높이의 비율을 요렇게 이제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수선 그은거 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수선 그은거 이거 사이의 비율이 5배라는 얘기야 얘가 얘 5배야 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잘 보시면 여기 삼각형 있잖아 요 직각삼각형하고 이 직각삼각형이 결국 뭐야 닮음이지 여기 직각 직각되고 여기 막꼭지각 같으니까 닮음일거 아니야 음 자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5대1 이런 비율이면 여기도 5대1 비율이에요 전부 다 5대1 비율이잖아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한번 나옵시다 여기를 내가 k라고 한번 나올게 k 자 이렇게 한번 나올게 그러면 여기가 ok가 될거에요 ok 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뭘 쓰는거냐 포물선의 정의 자 이런거 이제 한번 써보면 돼 자 보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또 5배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 길이를 이제 이렇게 체크하죠 준선을 여기다가 딱 그어요 준선 얘가 x는 마이너스 1이야 자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에서 이제 포물선의 정의를 딱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 d라는 점에서 여기다 딱 수선의 발 이렇게 내려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초점까지 거리랑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여기 h1 이렇게 두면 여기가 k입니다 k 이게 같잖아 그러면 여기 이 길이 구할 수 있잖아 이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2였잖아 그 2에서 k만큼 뺀거지 바로 이 길이 이 길이가 2-k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ok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또 이렇게 쭉 그은거 있잖아요 여기 준선까지 그은거 이게 바로 ok잖아 자 근데 여기 길이가 2잖아 2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얼마겠어 ok에서 2를 뺀거지 요게 요 길이가 ok인거는 포물선의 정의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 ok-2가 뭐다 여기 2-k의 5배가 되어야 되는거지 그래서 ok-2 자 이것이 2-k의 5배요 자 이거죠 그러면 여기 ok 여기 마이너스 ok 넘겨주면 10k 자 이것이 여기 10에다가 요거 이쪽으로 넘겨주면 12 이렇게 되니까 k는 5분의 6 자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겠다 문제에서 이제 구하라는게 뭐에요 아 기울기 m의 값 구하라 이거죠 기울기 m의 값은 여기가 그러면 2-k가 얼마입니까 2-k는 여기다 2에서 요거 딱 빼주면 여기 5분의 4입니다 5분의 4 그럼 여기가 5분의 4인데 여기가 5분의 6이에요 그러면 이게 4대 6 비율이야 그러니까 2대 3 비율이야 그러면 그 삼각비에서 2대 3하면 피타오로스 정의해서 여기 루토지 그래서 2분의 루토 이게 바로 기울기지 그래서 기울기는 2분의 루토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28번 여기까지 하는데 그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직선에 관한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꾸 닮음 같은 것을 잘 생각하세요 닮음 삼각비 자 이런 것을 많이 쓴다 자 요걸 잘 기억하시고요 자 28번 여기까지 하고요 자 29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29번 공간도형 문제인데 자 거기 그림같이 사면체 A,B,C,D가 있습니다 자 사면체 A,B,C,D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가 지금 A고 여기가 C, 여기가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여기가 B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이런 사면체가 있죠 근데 지금 여기 얘가 수직이라고 돼 있어요 A,B 라인이 여기 평면 A,C,D의 전체적으로 지금 수직이고요 A,B의 길이는 4라고 돼 있고 여기 4 그 다음에 여기 C,D의 길이가 8인데 여기 중점이야 중점이니까 여기 4,4 뭐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B,C하고 B,D의 길이가 4루토야 여기 B,C 요게 4루토 그 다음에 여기도 4루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뭐가 있냐면 M,N이 중점인데 M은 여기 중점 잡았고요 N이 여기 DB의 중점입니다 DB의 중점 여기 N 자 이렇게 잡았을 때 지금 여기 선분 AM 위에 점 P 자 요거에 대해서 DB하고 선분 PN이 서로 수직이다 자 여기 P가 뭔가 있는데 P점이 어디쯤인지 우리가 사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선 대충 잡았어 P점이 이렇게 있어 여기에서 이렇게 딱 내린 게 여기가 이거의 수직이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PDB하고 CDB가 이루는 예각의 크기 자 PDB 이거하고 CDB 이것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구하라 이것이죠 자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에 관한 것이니까 이거 이면각의 크기 자 구하라는 얘기지 자 이면각의 크기 구할 때 풀이법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뭐 나중에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면 더 많은 게 있지만 잘 쓰는 게 뭐냐면 이면각의 크기의 정의 자 이걸 쓰거나 아니면 정사형 자 이런 걸 보통 많이 쓴단 말이야 자 근데 이면각의 크기의 정의를 쓰는 것은 언제 주로 쓰냐 교선이 잘 나와 있을 때 왜냐하면 이면각의 크기의 정의에서 우리가 교선 위에 한 점 잡아서 양평면에 수선을 딱딱 올려가지고 그 수선길이 이루는 각 이렇게 되잖아 자 그러니까 교선이 잘 보이냐 이건데 교선이 잘 보인다 PDB CDB DB가 교선이잖아 DB가 교선이잖아 여기가 교선이지 그럼 교선 위에 한 점을 잡아서 그 한 점 N 자 이걸 잡아서 양평면에 수선을 올렸을 때 바로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 삼수선 정리 상황이지 자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는 거지 P에서 여기에다 수선의 발을 딱 내릴 거 아닙니까 P에서 여기에다 수선의 발을 내려요 여기가 어디냐면 이 밑면 CDB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린 것을 P 다시 이렇게 놔요 그럼 삼수선 정리에서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가 수직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랬을 때 바로 이게 이명가의 크기 세타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자 이 상황에 대한 해석을 해봐라 이 얘기에요 자 이 문제는 공간도형 문제지만 계속 평면들에 대한 해석을 계속 이어나가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우선 볼게요 그러면 우선 먼저 발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여기 수직이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밑면 BCD를 그려봐야 돼 자 BCD를 따로 그려 저기다 그리지 말고 왜냐하면 저 그림은 공간도형 입체도형이라서 왜곡이 돼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여기 BCD 이걸 그려 물론 이 그림도 왜곡돼 있죠 내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자 여기 M 있어요 자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보니까 P 다시가 어디 위에 있느냐 우선 이걸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AM 라인 위에 P가 있는데 그것을 정상으로 내렸으니까 여기 BM 라인에 있겠지 자 그렇게 있다고 왜냐하면 여기 BC하고 BD가 4RT로 지금 똑같아 가지고 길이가 그래서 이게 도형 자체가 기본적으로 여기 평면 AMB로 딱 잘랐을 때 이쪽하고 저쪽에 모양이 똑같을 거 아니야 그렇게 되겠죠 자 왜 그런지 이해 됩니까 지금 이 라인이 좀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이 라인이 여기 ACD의 수직이란 말이야 그럼 뭐야 AB는 평면 ACD의 모든 직선하고 다 수직이야 그래서 여기 AC하고도 수직이야 그래서 여기 ACB가 직각상각형이야 그러면 여기서 피타고로성 여기 4RT 여기 4 그러면 사실 이 길이 AC의 길이도 구할 수 있어 8이지 8 피타고로성 써주면 그렇게 해주면 여기 얘 BA는 여기에도 수직이야 이거에도 수직이라고 그러니까 여기도 8이야 그래서 여기가 2등등의 삼각형이 되는 것이고 여기 중점에 여기 수직 딱 이렇게 되고 정확하게 도형 자체가 다 AMB 자 이거로 자르면 좌우가 대칭인 모양이거든 자 그래서 이런 모양이에요 여기에서 이렇게 딱 그었을 때 어딘가에 P'가 있는 거야 근데 그 P'가 어느 점이 돼야 되냐면 여기 중점을 잡았을 때 중점이 N인데 그 중점에 수선을 내린 바로 그 지점이 돼야 돼요 수선을 내린 이거지 자 근데 지금 여기 BD의 길이가 4RT였잖아 그러면 여기 BN의 길이는 2RT입니다 절반이에요 절반 자 이렇게 되겠고 여기 길이가 4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4RT였습니다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 직각삼각형에서 비율이 1대 2대 RUTO 비율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8이야 8 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근데 이 직각삼각형이 있잖아요 여기가 P'라고 했을 때 P'NB 있지 얘가 이거랑 닮음이지 또 그러니까 1대 2대 RUTO 이런 비율이잖아 자 그러니까 여기가 RUTO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이 길이가 5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길이가 3이지 3 자 이렇게 되는 양상입니다 아 그러니까 P'에서 N까지의 거리가 RUTO예요 자 여기가 RUTO야 RUTO 지금 이걸 구했어 그 다음에 이제 뭐냐 PN의 길이를 구할 것이냐 P, P'의 길이를 구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만 구하면 돼 그러면 삼각피 다 알게 돼 근데 여기서 지금 잘 보시면 뭘 구하는 게 쉽냐면 P, P'를 구하는 게 쉽지 얘 P'의 위치를 이제 알았거든 이 라인에서 그래서 무슨 평면을 하나 생각하냐면 이 평면 잘라요 A, M, B A, M, B를 잘라 자 이렇게 딱 잘라서 이걸 내가 여기 옆에다 다시 그릴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여기가 지금 4고요 A, B의 길이가 4고요 여기 M, B의 길이가 여기 8이었습니다 8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1 대 RUTO 3 대 2 비율이야 여기는 4 RUTO 3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 P가 어딘가 있는데 P'를 이렇게 자른 거지 이렇게 잘랐을 때 여기가 3이잖아 3 여기가 5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얘가 1 대 RUTO 3 대 뭐시기 이렇게 되니까 얘도 1 대 RUTO 3 대 2 이렇게 비율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얼마냐면 RUTO 3이지 RUTO 3 그거에다 RUTO 3배 해주면 얘가 나와야 되니까 자 그래서 여기 높이가 RUTO 3이다 자 그러면 여기 P, P 다시 얘가 RUTO 3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여기 수직 자 그래서 P 타고라성에 의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해주면 8이니까 거기다 RUTO 3이면 여기가 2 RUTO죠 P N의 길이가 2 RUTO다 그러면 코사인 세타 구했지 자 코사인 세타 이것은 얘 분의 얘 이렇게 돼서 2 RUTO 2 자 이거 분의 RUTO 자 이렇게 되겠다 문제에서 마지막에 구하라는 게 40 코사인 제곱이잖아요 40 코사인 제곱 세타 자 이렇게 되니까 40에 자 이거 제곱 해주면 8 분의 5 자 이렇게 돼서요 25 자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 공간도형 문제에서 그 쓰는 어떤 기본적인 방법들을 잘 쓰고 있는 문제예요 왜냐면 이면과의 크기의 정의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평면들을 잘라서 각각 평면도형에 대한 해석 이걸 통해서 길이들 이런 것을 조사하는 자 그런 스타일의 문제 이런게 또 잘 나옵니다 자 29번 잘 정리하시고요 자 30번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30번은 이제 평면 벡터 문제인데 자 여기에 그 사다리꼴 OABC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원이 있어요 자 여기 OABC 자 이렇게 되는 사다리꼴이 있고요 여기에 AB가 지름인 어떤 원이 있습니다 원이 좀 찌그러지네 찌그러지면서 바깥네 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각이 3분의 파이고요 3분의 파이 자 그 다음에 여기 OA의 길이가 2 더하기 2루트 3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AB의 길이가 4입니다 4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때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에 점 P 자 여기서 지금 점 P가 있어요 이때 OC벡터하고 OP벡터의 내적값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점 P를 Q라고 할 때 자 이게 OC하고 OP하고 내적이 최대가 돼야 된다 요거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 첫 번째는 그냥 이렇게 OC를 가만히 냅두고 OP벡터를 OC벡터 쪽에 다 정사형 내려가지고 요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떤 벡터하고 어떤 벡터 내적을 할 때 여기 지금 여기가 O 여기 A 여기 뭐 예를 들어 B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 문제하고 관련 없이 그냥 일반적인 개념 설명이야 이거 두 개 내적 할 때 이렇게 하기도 했잖아 여기를 H B점을 저렇게 수선의 발 딱 내려 보면 OA내적 OB 자 이것이 OA내적 OH하고 똑같잖아 OA내적 OH랑 똑같다 왜? 이 OB벡터를 OH 더하기 HB로 바꿀 수 있잖아 사실은 이렇게 바꿔주면 어차피 이렇게 내적한 것은 서로 수직이니까 제로지 제로라서 그냥 요거만 남는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푸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는데 자 우선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자 OC하고 OP하고 내적 그러면 P점이 여기서 이렇게 돌고 있는데 OC를 요렇게 연장을 해봐요 시점이 여기 있을 때 이렇게 쫙 연장을 했을 때 OP가 요렇게 있단 말이에요 P가 지금 막 예를 들어 이쯤 이렇게 있다라고 쳐봐요 그랬을 때 얘 P를 여기다 수선의 발 딱 내리는 거야 그 수선의 발 내린 점을 H라고 딱 놨을 때 결국 뭐냐 OC벡터하고 OH벡터 내적이 최대가 돼야 돼 그러려면 H가 여기서 제일 멀리 가야 될 거 아니야 길이가 제일 길어야 되겠지 자 그러면 제일 멀리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어느 상황이냐 그러면 여기서 정사형 수선의 발 내린 게 그 수선의 발이 가장 멀리까지 나가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이 직선의 수직인 수선들을 계속 그어나가 이 직선의 수직인 법선들 자 이 직선들을 쭉쭉쭉 그어나가다가 그 직선이 가장 마지막에 만나는 그 지점에서 수선의 발 내린 바로 그거 찾는 거지 그게 어디야? 접점이지 접점 접점 여기서 요렇게 딱 됐을 때 지금 이거하고 수직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딱 접하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가 가장 멀리까지 나간 거지 그래서 접하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는 여기 딱 중심을 잡았을 때 이렇게 해서 여기가 또 수직이 돼요 그러니 여기가 수직이고 여기가 수직 결국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서 E라인 E라인하고 E라인이 평행이야 자 요점을 내가 그냥 E 자 요렇게 한번 놔볼게요 E? 여기 D 없나 D? D 아 D 여기 있어서 그렇지 E 요렇게 한번 놔볼게요 그러면 여기 EP 요 라인이 요거에 평행이 돼 맞죠? 그래서 그때 이 EP를 Q라고 지금 놓은 거야 문제에서 그럼 평행이 된다는 얘기는 여기가 60도잖아 여기가 60도 그럼 당연히 그럼 당연히 얘를 이렇게 딱 요 라인에 평행하게끔 잘랐을 때 여기가 60도예요 이렇게 돼야죠 자 그래서 이렇게 딱 잘라주면 이 Q점의 위치에 대해서 이제 알 수 있거든 문제에서 이제 또 이걸 구하래 OQ 이게 요 원하고 만나게 되는 바로 이 지점을 D라고 지금 놨거든 음 그럼 저 D의 위치 DQ의 길이 이런 거 다 구해야 돼요 지금 이 문제 풀다 보면 자 그래서 여기 Q점의 위치를 좀 잡겠는데 이 위치 잡을 때 쓰는 방법이 뭐냐면 좌표를 쓰시거나 좌표를 안 쓰면 뭐 이렇게 되겠지 자 여기가 지금 3분의 파인데 얘가 지름이 4입니다 지름이 4에요 그럼 반지름의 길이 2야 2 자 이렇게 되니까 여기도 2잖아 2 근데 여기가 3분의 파이야 그러면 여기 1이지 1 그 다음에 여기 루트 3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요렇게 수선을 내려봐요 수선을 쫙 해서 계속 연장해서 이렇게 내려봐 이렇게 이렇게 내리면 여기가 1이니까 여기가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길이가 2고요 요 길이 2 그 다음에 요 길이가 루트 3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기울기를 알 수 있잖아 여기를 내가 세타 이렇게 놔볼게 그러면 탄젠 세타 알 수 있잖아 탄젠 세타 어떻게 되냐면 이 길이 이 길이가 얼마냐면 요거에다 1을 더한 거예요 3 더하기 2 루트 3 자 이거 분의 요 길이 요 길이가 얼마냐면 2 더하기 루트 3이야 어 얘하고 얘 사이의 관계 모르겠으면 유리화 해보면 되지 모르겠으면 유리화 해보면 돼 여기 3 마이너스 2 루트 3 3 마이너스 2 루트 3 3 마이너스 2 루트 3 유리화 해보면 여기 1이지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해주면 여기 6 마이너스 6 어 없어지네 3 루트 3 마이너스 4 루트 3 뭐 요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기가 이제 아이고 죄송 여기 1이 아니고 죄송 9에다가 여기 하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에다가 자 요기 아까 6에다가 요거 마이너스 6 하면 없어지고 3 루트 3에다가 마이너스 4 루트 3 하면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돼서 3분의 루트 3 이렇게 나온다고 뭐 아니 사실 그냥 요기서 잘 보시면 요게 이거잖아 그러니까 얘 이렇게 약분하면 루트 3분의 1이잖아 자 그래서 탄젠스 세타가 루트 3분의 1이야 그럼 여기 세타가 뭐야 30도야 30도 6분의 8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되는 상황이니까 자 여기가 지금 3분의 파이잖아요 얘를 연장을 딱 해보면 여기가 3분의 파이입니다 근데 여기가 6분의 파이야 그러면 2가 갈 수 있지 2가 2가 얼마야? 6분의 파이지 왜? 얘가 외각이니까 그래서 여기가 6분의 파이 자 이렇게 되니 이제 여기서 이렇게 딱 잘랐을 때 여기도 6분의 파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DQ의 길이는 이렇게 잘라서 여기가 지금 2니깐 요게 루트 3이잖아 얘도 루트 3이잖아 그래서 여기 2루트 3이지 DQ의 길이가 2루트 3이에요 DQ의 길이는 왜 구하냐면 이제 마지막에 DQ하고 AR하고 또 내적하라고 돼 있어 자 그러면 R점이 또 여기서 돌고 있어요 그래서 AR R점 돌고 있을 때 내적한 거 이거 구하려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AR을 여기 DQ에다가 또 정사형 내려 그렇게 구하면 되지 자 그래서 DQ의 길이 구하고 AR을 정사형 내린 그 길이 구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AR을 정사형 내리는 걸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요기 요거 좀 지우겠습니다 문제에서 마지막에 구하라는게 DQ 그 다음에 내적 AR 자 이것인데 DQ는 고정된 점이니까 가만히 냅두고 자 A를 이제 여기에다가 정사형을 딱 내려봅니다 그래서 A를 정사형 내리는 어떤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 A 다시 자 이게 있다라고 치고요 그 다음에 R점 있죠 R점이 여기서 돌고 있는데 그것을 정사형 내렸을 때 이 DQ 라인 이거를 연장을 쫙 했을 때 가장 또 멀리 나가야 돼 수선의 발이 그걸 R 다시 라고 놨을 때 가장 멀리 나가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 아까와 마찬가지야 가장 멀리 나갈 때 여기 R 다시 또 접할 때 있지 접선이 얘랑 수직일 때 자 그렇게 될 때가 또 가장 멀리 나갔을 때지 그래서 여기 A점이 여기 있고 R점이 여기 있을 때 바로 이 벡터 이 벡터를 정사형을 이쪽에다 딱 내려가지고 얘를 이제 이렇게 DQ 내적 A 다시 R 다시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아 이것도 왜 이렇게 씁니까 원래 이거를 또 설명을 하자면 또 이렇게 되는거지 여기 AR이라는게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A A 다시 A 다시 R 다시 R 다시 R 자 이렇게 되는데 얘하고 얘 내적은 제로 잖아요 서로 수직이니까 그 다음에 얘하고 얘 내적도 서로 제로 잖아 어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내적만 남는 거야 결국 자 그러면 얘 DQ하고 A 다시 R하고는 방향이 같은 방향이니까 결국 크기 그냥 곱하면 되거든 그게 최대일 때 찾는 거야 자 DQ의 크기 그래서 2 루트 3이라고 구했어요 A 다시 R 다시 자 A 다시 R 다시 최대값 구하면 돼 그 최대일 때가 여기 여기 끝머리 있을 때인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우선 여기까지 거리 있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그냥 반지름이지 2야 2 그걸 여기 수선의 발 수선의 발 내리면 여기 길이가 2야 2 아이고 여기까지가 아니라 요렇게 R 다시 까지 거리가 2야 어 그럼 뭐만 구하면 되냐면 이 길이만 구하면 돼 이 길이 이 길이는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연장을 해봐 여기서 이렇게 연장을 하면 여기가 2지 않습니까 여기가 6분의 파이였어요 그러면 여기 각이 3분의 파이죠 여기 직각이니까 여기 삼각형 여기 삼각형 이 삼각형이 또 1 대 루트 3 대 2 비율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3분의 파이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6분의 파이잖아 다시 여기가 6분의 파이야 그러면 여기가 지금 2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길이가 얼마야 1이지 여기가 6분의 파이니까 여기가 1이야 1 1 그래서 이 길이가 1이야 1 그러면 이 길이가 A 다시 R 다시의 최대값은 1 더하기 2지 그래서 최대값 이거의 최대값이 이제 어떻게 되냐 이거의 최대값 그러면 얘하고 얘 길이의 고 그래서 2 루트 3 곱하기 얘가 최대일 때는 1 더하기 2일 때 이렇게 되죠 그래서 3 곱하기 요구하니까 6 루트 3 이게 최대죠 그래서 이거에 제곱해주면 108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니면 요런거 아까 제일 처음에 여기 O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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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vel dish OQ V O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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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상수고 결국 얘가 최대일 때를 찾으면 돼 그러면 OC벡터하고 EP벡터하고 잘 보면 OC벡터의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크기, 크기, 코사인 이렇게 쓴다고 치면 얘 크기 정해져 있고요 EP의 크기도 정해져 있어 일부러 이렇게 잡은 거죠 원위의 점이니까 EP가 이 원위에서 돌고 있는데 원의 중심을 2라고 잡았기 때문에 EP의 크기는 그냥 원의 반지름이 일정할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 얘네들의 크기가 다 고정돼 있으니까 얘가 최대일 때가 최대다 그럼 코사인 알파가 최대일 때는 알파가 제로일 때지 그래서 OC하고 EP가 같은 방향일 때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잡은 거야 여기 OC벡터 이거하고 여기 EP벡터가 같은 방향이 되는 즉 얘하고 얘가 평행이 되는 그때 바로 점P가 Q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해서 잡을 수 있고요 마지막에 이거 구하라는 거 있잖아 마지막에 DQ 내적 AR 이거의 최대값 구하는 것도 똑같이 이렇게 DQ벡터 고정된 벡터니까 여기 AR벡터를 여기 중심도 잡아가지고 AE벡터 그 다음에 더하기 ER벡터 이렇게 또 분해할 수 있거든 똑같은 방식으로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분해해서 보면 여기 아까 지금 방금 전에 구했던 이 상황은 그냥 최대가 되는 점P의 위치만 잡으라고 했고 여기는 아예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건 값 계산까지도 해줘야 돼 그러면 여기를 DQ 내적 AE 전개를 해주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되겠는데 여기 DQ의 길이는 아까 2루트 3이라고 구했습니다 자 여기 얘는 상수예요 상수 근데 여기 이 R 여기 R점이 동점이야 움직이고 있잖아 근데 그러면 여기가 최대가 될 때가 최대야 얘가 최대일 때는 어느 때냐 얘 DQ가 크기가 일정이고 근데 이 R 여기 R이 움직이고 있지만 역시 원위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크기가 일정해 그래서 얘가 최대일 때가 어느 때냐면 그냥 DQ벡터 내적 AE 자 이거에다가 더하기 DQ벡터 크기 ER벡터 크기 코사인 0일 때가 최대지 코사인 0은 어차피 1이지 그래서 DQ벡터의 크기가 2루트 3 ER벡터의 크기가 반지름의 길이 2 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얘 내적을 해봐라 DQ하고 AE하고 내적을 해봐라 이거잖아 그래서 DQ 자 여기하고 여기 AE 이거 내적을 해봐라 이거니까 이 AE를 DQ에다 정사양 딱 내리면 되잖아 그래서 여기 여기 딱 정사양 내려주면 바로 이 길이 구하면 되겠다 이거지 그래서 그 길을 구해주면 아까 1이었죠 그래서 여기가 DQ의 크기 2루트 3 곱하기 정사양 내렸을 때의 길이 1 이렇게 돼서 결국 이 두 개 더한 게 최대값이 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가 6루트 3 이게 최대값이 되겠다 그래서 제곱하면 108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위에서 움직이는 동점 자 이런 거 나와 있을 때 그 내적의 최대 최소 구하는 거 자 요게 예전에 이제 좀 잘 나오던 거죠 2011학년도 수능 17번이었나 하여튼 아이씨 그런 데서도 뭐 나왔던 것 같고 자 그래서 자주 나오는 스타일의 문제니까 요런 것은 그 해석 두 가지 방법으로 한다는 거 그것을 잘 봐주십시오 자 그러면 30번까지 해서요 우리 7월 교육청 자 모의고사 선택과목 기하 해설 강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세요 불명